닭이 몇 마리인 거야? 그렇지 닭이 몇 마리인 거야? 세수하러... 뭐야 이게... 버섯이 자랐어 저기 천장에 뭐? 엄마 저기 버섯 있어 헉? 천연의 집이야 그치? 천연의 집 아 이거 뭐야 이게... 너 거기 사라지는 거야? 공연은 좋아 야 이제 아침 먹으러 왔는데 계속 청소해? 계속 청소해요? 저는 저쪽으로 가요 7시가 원숭이 밥 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침밥 어디서 먹어? 제니야스키 팀 감성이 꽃꽂이 감성입니다 여기 윙 누르라는데? 조식 뷔페 일단 좀 뜨거우니까 시켜야겠어 간장 닭고기 뷔페 우리는 말 먹었는데 호텔 소개 안내는 콩팬디예요 이렇게 생겼고 마용팍 아봇 마용팍 아봇 7시랑 오후 4시 반에 원숭이 밥 주는 시간 오후 5시? 닭 모이준다 그리고 오후 5시 조깅이랑 바이킹 할 수 있는 코스 있죠? 그리고 소를 탈 수 있대요 물고기한테 밥 주는 시간이 밤이 7시부터 12시 다음에 4시 반인데 공기피딩 할 때 포인트 데스크로 얘기하면 소를 탈 수 있다 그리고 물고기는 잡으면 킬러당 되고 싶어 테고 다시 놓아줘도 얄짤없이 도움내야 된다 밤에 반대풀 6시 반에 한타임 8시 안타임 그 다음에 여기 요가 수업 있대요 마사지도 있다 패들 보트 가이드가 따라다니면서 동영상도 찍어준다 초콜릿 투어 갈 거고 팡랑원 엔드 투어 호핑 투어 돌핀 워칭 이거는 고래상어 어? 고래상어 워칭 여기가 더 저렴한 거 같은데? 이거 차로 그냥 대가 담아 주는 거 아니야? 차로 그냥 대가 담아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입장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더 저렴하겠다 오늘이 아주 특별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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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기에 지금 닭싸움 하는 거 갖고 내렸대요 아아 여기 닭싸움 하는데 아아 300페소 얼마씩 이래? 300페소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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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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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으세요? 구경 한번 해보시죠 그럼 오후에 저랑 어 갔다와 600만원 딱 갖고 오게 아버님이 한 100만원 따시겠다고 뭐 아 근데 그냥 낸 돈 걔네들이 식사해 먹을 거 같은데 한의상 하던데 다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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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t recess union 역경 词 그리고 안장 오늘 아침부터 9시부터 오во 차를 타고 어제 만났던 엔드류 아저씨와 원숭이로 고려할 거예요 안개 원숭이? 탈시 그치 탈시의 원숭이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많은 트위스트와 턴 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띠나잇만옥 영어는 인디스틴의 치케 인디스틴 인디스틴 OK? OK 여기 많은 턴 룩이 있습니다 망호가니 망호가니 아 아 맨메이드 포레스트 사람이 만든 포레스트다 2km 와 굉장히 크다 아주 투자적인 곳 많은 관객들은 여기에서 여행을 보내고 여행을 보내고 나중에 여행을 보내고 우리 올 때 들릴 거래 감사합니다 잡아줘 오 날씨가 갑자기 그냥 쨍하네 여기는 탈시의 원숭이 보호구역이에요 짠 아 이렇게 조금만 저렇게 할 수 없잖아 어 못하지 저거는 벌레 먹어 인식 이거 무섭다 아빠 이따가 있어 아 하나 둘 셋 오 여기 원숭이를 만지지 마십시오 라고 써있고요 땅콩으로 써있네 어? 땅콩을 왜 팔지? 땅콩? 먹이주나? For feeding? 아 오케이 오케이 차라리 먹어요 안경 원숭이가 어디 있는 거야 안경 원숭이가 어디 있는 거야 사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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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안한다 아 저기 앉아 있구나 야 너는 어떻게 눈도 안 깜빡거리냐 고개 돌리는데 거의 30초 걸렸어 원숭이들이 거의 나붓루보처럼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여기 계시는 분들 설명을 기하면 낮에는 계속 자다가 밤에는 엄청 나무 사이로 뛰어다닌 돼요 벌레 잡아먹으려고 얘네들이 야행성이었어 얘는 주행성 쟤는 야행성 얘는 낮에는 얘도 야행성인가 보다 헤이헤이 디스웨이? 예 를 놓고 관각객들을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 줄 서있어 동남아 사람들은 팁도 주고 가네 여기 동남아 사람들은 막 팁도 주고 가네 여기는 앉았어요 한 바퀴 돌은 거지 이제 끝났지 네 여기 진짜 동남아 같지 여기 시부러울 것 같은데요 여기 시부러울 것 같은데요 차 묻고 시부러울 것 같은데요 탈시어에는 여기 계신 게 있어요? 오후이 그냥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곳은 그냥 가방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보면 좀 더 보인다. 아, 좀 더 보인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여기 들어가 보자, 저번에. 기념품 샵이다. 수비니엘 샵이다. 수비니엘 샵? 머리띠 귀엽다, 머리띠. 여기가 뭐예요? 그거 안 써있네, 가격이. 여기가 기념품 샵, 그냥 프리패, 그냥 무조건 지나가 버리는데. 아, 우리 딸내미들. 뭔가 하나 건지겠다고. 원식에 떠나야 돼. 그거 그냥, 가자. 우리 기사님 기다리고 있어. 옛날에 캄보디아도 이렇게 여행했는데, 툭툭 타고. It's a lime stone. That's why no trees can grow the top. But in dry season map, it born into brown. No, that's why they call it chocolate hill. When the trees are in dry season map, the trees are brown, so it's called chocolate hill. It's lime stone, lime stone. We're going to put the trees in the market. This is a local market. This will be the day of market day. Oh, really? Yeah, this day. It's a market day, Audrey. Each town has a market day. So, market day is one time in a week? Yes, sir. It's a public university, yes. It's a public university, yes. It's owned by the government. But it looks like a military... Yeah, they're doing ROTC. ROTC. It's mandatory here, so that the student there will discipline. Yeah, Korea also have ROTC. It's in the front of the building. You guys got ROTC. Yeah, they went to New York right there. We went to New York right there. They went to New York. Yeah, this is a local market. Yeah. There is a local market. There is a local market, and a local market. So, it's at least that they're sleeping. We're back in. Okay, we'll go to ATV. ATV? ATV를 타고 초콜릿을 갈 거냐? 아, 예. OK, we will check. OK. We will check here. Actually, we have no information about 초콜릿 힐, so... And also, your local guide will explain all my stories. 아, 더워. OK. 아, 여기가 기념품 샵이네. 아, 여기가. 아, 이 사람이 뭐...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죠, 컨설팅. We have an ATV 벙버 러딩 앱, and we're going to the viewing point. This one is both atumagi DC to drive. This is a single one, only just a drink. This is good for the person, one driver, one passenger. Go and stop by foot. In one hour, we have two locations to go. The first stop is a couple hills. Stop here, take a picture of this area. Then, this is the trail. Then, after that, continue driving from your way park. You climb a 158 steps by walking. You see that missing your bonnetails, this is the top of the hills. Then, I provide you a guide to take a picture with you in a single camera. One thousand dollar single one, and two thousand dollar one. Then, we have an entrance fee. One hundred pesos each, not included in the market. Two four six, you'll be six thousand six hundred. Okay. Okay. Driver name money. I got a ares of the right place. I arrived at the airport outside. I was just going to go to the airport. I was going to go to the airport atv. I was going to go to the airport. I was going to go to the airport atv. I got 3.4 million dollars. It's from the airport atv. 바가지로 떠서 돌려본 다음에 이렇게 붓는거예요. 참 쉽죠? 이거 차에다 놔둬야 되는거 아니에요? 가방 다? 자 출발 천천히 간다고 괜찮다고 다 엉망 됐어요? 저거는 오토바이잖아요. 완전 좋겠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강아지 있어요. 안녕. 이거 뭐 그냥 웅촌을 타고 가는거잖아. 아 네 핸드폰. 뭐해? 사진 찍어준대. 조심조심 여기 붓지긴다. 유민아 조심해야될 것 같아요. 옷 조심해야돼. 아버님 지금 천천히 가세요. 수정물. 아빠 천천히 가. 안찍여. 수정물같은게 겁나셨어요. 한평에다가 이거 놓고 있으면 똑같을 것 같지 않아? 한평에다가 이거 놓으면 뭐해? 한평같은데 시국이. 저게 척된 길이야 저게. 안아. 엄마 제대로 오고 있어? 전 그대로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잊어서 오고 있군요. 여기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꺼에요. 아 이것도 고물이에요. 뭐에요. 오케이. 뭐하는거야. 오 굿굿굿굿. 중호가 이제 1등이 됐어요. 중호가 이제 1등이 됐어요. 중호가 안걸렸어요. 이게 1등이 2000페소씩 세대. 여기 환율로 보면은 300페소가 5000원이니까 3000페소가 5만원, 2000페소는 10만원, 6명에서 10만원에 이걸 즐길 수 있는건데 차 3대에 10만원이니까 한 대 빌리는데 3만원이네 3만원 정도면 놀만하다 빌린다 15,000원씩 이걸 타고 놀고 사진도 찍어주는건다 음 할만하지 자 이제 초콜릿 뒤로 올라갈겁니다 오 깻니 반장 예이 아빠 근데 있잖아 다음번에는 내가 아빠랑 탈거긴 하는데 아빠랑 타 그러면 근데 아빠 물 튀기면 안된다 물 안 튀겨 아빠 운전 진짜 자게 엄마가 나랑 물 진짜 한 방울도 막기 싫어가지고 그냥 갈발 떨어졌어 치카 맛을 빨리 못가게 했어 에 워우 워우 이게 1,000개 정도 봉옥이가 있대요 여기가? 네 어디 살 수 있거든? 어 이게 대박이었어 이거 3개 여기 이거 2개 9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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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도 이건 봉옥이 올라가는데 있는데 맞아요 오름 구름이 되게 입체적이야 너무 멋있어 페리포터같이 찍는거래 점프 뛰면서 빗자루로 원 투 쓰게 하면 뛰는거야 저 사람 뛰는거 보자 저렇게 찍는거야 엄마 엄마 비타운 네 이뻐 하라부디 어 어 여기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빗자루 빗자루 하나 둘 셋 두 두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진짜 Reeanny? 한 번 하나 더 네 아빠 진짜 높이 뛴다랬는데 카메라 하나 하나 둘 셋 자 윽 윽 조포 자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뭐야 너 전문가자 정말 둘 다 요관이 오 내려갈 때가 되게 급해 보인다 그러게요 천천히 가 근데 생각보다 계단이 잘 돼 있네 코코넛 하나 먹을려면? 2시간 한 물 안 마시고 싶어요 아니야 이거 시원한 맛있냐? 숨도 안 쉬고 맛있냐 야 이거 얼마 안 하는 거다 사실 솔직히 말했어 아니 제가 로컬에서는 20원 20페소를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100페소면 우리라도 얼마야 그냥 우리가 먹으면 60페소라고 1,500원이죠 1,500원 아니야 200페소를 했거든 내가 200페소에 4,500원이라고? 300페소가 그러면 5,000원 아니야? 아니야 100페소가 2,351원으로 그럼 저 지금 오토바이 2인승 차 타는 게 차 한 대당 4만원 정도에서 1인당 2만원 정도 닭 닭 뭐 먹을 거라도 줄까 봐 여기는 강아지랑 고양이랑 비둘기처럼 닭이 돌아다녀 거기서 땅콩 냄새가 나는데 코코코코코naj 내가 이거 그저 냄새 맡았어 Deixa 그치? 어이구 맛있냐? 너트 엄청 잘 먹는다 부식일 기간이라서 다 먹고 있어 아깝다고 하니까 따라가 그러면 오오오오cause 나는 젤리보다 주스가 더 좋은데 몸이 젤리가 더 좋아요 아 응 네이티브.. 네이티브 네이티브? 네이티브 아냐다 bı... 우리 잡았어 지금 손이랑봐 응 무슨 자동차 게임 같애 이게 잘 쫓아오고 있어? 아니 엄청 쫓아오고 있어 아빠 근데 여기에 아까 거기 진짜 물 나갔던 데 있잖아 어 거기만 일부러 물 넣어놓은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요 여기가 근데 다 농사짓는 물 땡겨서 모아놓은 거 같애 그래서 몸에 막 붙은 사람들은 일부러 솟도 낸 거 같애 막 튀는 거 즐겁게 아 아 이거 빵 소리가 안 나는지? 어 오 됐다 아 재밌다 아 아 아 아 뭐하는 거야 아빠 여기 물 조심해 아빠 아빠 왜 할아버지 먹게 할만 함께 웃겨지는 손 다 웃음 너의 저 돌을 지는 추억을 만들어요 신나고 익숙한 비가폰 소리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봐요 행복의 기억이 여긴 나 행복의 기억이 여긴 나 돈을 타고 온 거 같애 영화에 보면은 서퍼하게 같은 거? 당장이다 당장이다 어디 닭이 안 잤어 아 초콜릿 힐 1,500년대에 지어졌다는 성장 갑자기 막 내기 가는 거야? 1,500년대에 지어졌다